네 오늘 바가지로 퍼닮는 곳을 공개하겠습니다. 네 이거 공개가 아직 안되서 아무도 모르죠? 예쁜 채여사인데 다녀간 분들은 다 알아요. 네 어디냐고 자꾸 문자나 전화 오는데 왔어 영업이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세상에 뭐든지 공짜는 없다는 걸 명심하고 오셔서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재미난 한 달 동안에 빙어 영업이라서 서로 윈윈해야 됩니다. 그렇죠? 네 오늘은 1월 11일 어휴 기분 좋아라 텐트가 꼭 필요합니다. 3,4일 동안 계속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꼭 텐트를 지참해서 가시기 바랍니다. 난로 하고